오늘은 썸네일 때문에 이게 뭐야? 싶어서 다들 들어오셨을 텐데 일단 주제는 길거리 음식 도전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인도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주워 먹었는데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여행을 제거하셨는데 아, 무슨 일을 하는지? 어... 믹스 아, 믹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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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얼마야? 20-30 20, 아, 오케이 네, 4개 예 이름은 빠눼뿌리 라고 하는 녀석인데 혼자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누가 먹길래 그냥 궁금해서 따라 먹어 봤거든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소개하고 싶었다 라고 생각했던 아이고 기본 베이스는 약간 약간 뽀빠이 과자맛이 난다고 해야하나? 근데 그 안에 양파 슬라이스가 들어가서 살짝 맵쌍하고 거기에 밥알 튀긴게 들어가서 바삭고 소하이 난생 처음 먹는 그런 맛이었는데 보니까 이게 기호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땡큐 한국어 아는 사람이 있네 인도 길거리나 기차 안에서 흔하게 파는 먹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드셔보시라는 거 음 야, 완전 음 와, 그리고 이거 보시다시피 옥수수인데 우리나라에선 보통 쪄서 파는데 여기는 구워서 파는 게 특징이고 거기에 소금을 쳐가지고 단짠단짠의 불맛까지 지대로인 약간 짭조롬하면서 오독오독 씹히는 게 되게 내 스타일이네 맛있어 음 네, 아무튼 그런 요물스러운 녀석입니다 다음은 코너플레이스에서 먹은 밀크쉐이크 인도에는 밀크쉐이크 가게가 되게 많은데 델리에선 얘가 특히 독보전인 것 같아요 이 금총가 줄 겁나 선 그런 뭐 시킨 게 아, 그래 찾았다 이거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먹던데 나도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먹지? 신속한 주문을 위해 시키고 싶은 거 찍어놓고 바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겐 원 헤이즐넛 초콜릿 에그 마이너스 파츠고 에그 커피데릭 에그 마이너스 파츠고 보니까 밀크쉐이크 많이 드시는 것 같아 뭔가 밀크쉐이크 맛집인데 일단 맛이 엄청 진하고 특히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거 들어가면서 정신 번쩍 차려지면서 뭔지 모를 빵이랑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진으로 시킨 거 아, 사람들 왜 주셨는지 알겠다 이거 됐나 맛있네요 자, 이거 먹어보겠어 이게 약간 김치전 같다 김치전 인데 겉에 로티를 만드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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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나쁘진 않는데 베스트는 아이다 네 그리고 이거 야, 이런 것도 안 먹어볼 수가 없지 뭐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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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철진 단호박이랑 이제 인도 전통빵을 같이 주시는데 특히 그 우리나라에 파는 슈크림빵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백빵 좋아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암튼 시식으로 한번 먹었다가 이 반해가지고 당장 사버린 추억 돋는 녀석입니다 아, 이것도 이것도 어, 뭐야 이거 뭐 스파이스 스파이스 음 음 음 음 음 음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 또 인도 길거리 음식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제 저기 보니까 파이어판 해가지고 이렇게 불 지펴가지고 사람이 입에 그대로 집어넣는 그런 길거리 음식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썸네일에 나온 아이이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오 여기 덤베로 파지네 오 오 여기 덤베로 파지네 오 오 오 오 오 얼음을 이렇게 집어넣네 오 오 근데 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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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제 타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민트 맛이 겁나 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트 맛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만약에 다시 먹는다 하면은 다른 맛으로 사먹을 것 같거든요 퍼포먼스 때문에 한 번쯤은 먹을만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먹은 게 엄청 많은데 못 보여드린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둘째 스카프 사러 가게 생겼다 제가 도와줘요 제가 도와줘요 제가 도와줘요 제가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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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얘 차야 오 어 뭐야 좌석이 반들어져 있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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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카메라그러워 예아 이게 내 직업이야 네 너 유튜버가 맞나요? 예아 여기서 스카프 사려고 합니다 이 졸지에 쇼핑을 네 네 네 네 오 그리고 이 두 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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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여기 왠지 모르겠는데 신호도 안 잡히거든요 만약에 나 사기당한 거면 너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나